기상캐스터 배혜지 호가복은 삼농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서기에 중요 논술을 깊이 관찰하면서 중앙과 성당위의 포취 요구에 따라 농사처를 다잡고 춘경 생산을 잘 틀어주며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켜 알곡의 안정 생산과 증산, 농업의 질과 효익 제고, 농민의 안정적인 증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우선 길림성 안명호 종자업 유한책임회사를 찾아 작업장에 들어가 생산 경영 정황을 살펴보고 우량 종자 육성, 성과 전화, 시장 보급 등 정황을 상세하게 요해했습니다. 기업이 최근 연간 과학연구기구와의 현벽을 강화해 선으로 안육도 11호, 안육도 23호 등 10가지 종자 품종을 육성해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아주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종자업의 발전 수준은 농업 생산, 식량 안전과 관련됩니다. 기업에서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협동 발전에 중시를 돌리고 량질 종자 보급, 사용 강도를 높이며 판매 시장을 1층 확장하고 경영 수준을 1층 향상시켜 연변이 현대농업질을 높이고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쌍산자촌 안명호 종자업 시험재배기지에서 호가복은 대두 파종 정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토양 습도 상태가 비교적 좋은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큰 이랑 이를 옥수수 비닐 박막 이용 제외 등 경작 기술의 보급 응용을 강화하고 높은 표준, 높은 진로 파종 작업을 완수해 올해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각 농업 관련 부문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반머리를 찾아 농업 관련 기업과 농호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려야 하고 기술지도, 정책 선전, 시장 개척 등 사업을 착실하게 펼치며 그들이 생산 경영 과정에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해줘 올해의 알곡 생산이 풍작을 거두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쌍산자촌 전장제 표식이 있는 경작지를 돌아보며 전장제 사업 정황 회부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속했습니다.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은 경작지에 있고 경작지는 알곡 생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경작지 보호 중대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전장제 재반 사업을 세밀하고도 실속 있게 틀어주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리행하며 높은 표준 경작지 건설 강도를 높이고 법을 어기고 경작지를 점령하는 문제를 엄숙하게 처리하며 각종 경작지 파괴, 오염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하고 경작지의 비농업화, 비식량화, 저질화를 견결히 방지해 정성들여 연변의 옥토를 지켜내야 합니다. 최근 연간 우리주에서는 농업 선두기업 육성, 발전을 농업현대화 수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선두기업 발전 제대 구축, 정책 지지 강도 확대 등 면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전주 농업 선두기업의 실력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화풍 사료유환책임회사 생산작업장에서 설비들이 작동하면서 사료 생산다인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이곳에서 생산 공례, 품질관리통제, 시장판매 등 정황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기업에서 현재의 시공 황금기와 량환 시장 형세를 다잡고 대상 건설 진척을 다가지고 기술 공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새로운 고객군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제품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라고 경제했습니다. 도나시, 대지, 두업, 유기식품위한회사는 주로 콩기름, 말린, 옥수수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업의 업무, 시장 경로, 생산액, 생산능력 등 정황을 상세하게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제품 가공 능력을 1층 향상시키며 현지 농산물 자원에 대한 수매, 사용 강도를 높이고 시장 판매와 추천 소개를 착실하게 펼쳐 특색, 농산물 가공업의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 발전을 추동할 것을 바랐습니다. 길림성 안명호 대도생물과학기술 유한책임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의 생산 작업장, 제품 전시청을 찾아 기업의 발전 로정, 생산 공례, 제품 종류를 상세하게 요해하고 기술 수준, 시장 배치와 발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하게 문의했습니다. 기업에서 건설한 1,500톤 규모 셀레나토 펩타이드 생산 신축 대상이 이미 생산에 투입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호가복은 기업에서 시장 수요에 맞춰 시장 경쟁력을 갖춘 주력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하고 영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알림드려 선전 추천 소개를 펼쳐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에 힘쓰라고 경려했습니다. 조사 연구 중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식량과 중요 농산물의 안정적이고도 안전한 공급을 뚜렷한 위치에 놓고 현대화 농업 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를 다그쳐 완선해 전주 농업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추동하고 연변 특색이 있는 농업, 농촌 현대화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식량 안전 단계를 시시각각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식량 안전 당정 독립 책임을 엄격하게 리행하고 경작지 자원을 함비하게 리용하고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관리 방식으로 알곡 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전략을 깊이 실시하며 경작지 보호와 용도 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농기계 봉사, 농업기술 지도 등 사업을 착실하게 펼치며 농민들의 소득 보장 기지를 완선해 한 해의 알곡 풍작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대식물관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주에 풍부한 향촌 특색 자원 우세에 입각해 삼림 음식물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돼지 사육, 가금 표준화 양식 기지를 잘 건설하며 알곡 건조, 저온 유통 체계 등 시설의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생태 어업, 기름 개구리와 냉수어 양식을 착실하게 틀어주며 알곡 작물, 공예 작물, 사료 작물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어업을 결합하며 식물, 동물, 미생물을 병행하는 다원화 음식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조력해 대중의 장바구니가 더 풍성해지게 해야 합니다. 선두기업의 농촌 연계, 농민 인소를 강화해야 합니다. 선두기업이 생산지로 심입하고 단지로 집중돼 가정농장, 농민 합작사, 중소령세 기업을 이끌어 농산물 산지 초벌 가공을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해 산업을 농촌과 현역에 더 많이 남겨두고 일자리와 산업사슬의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들에게 더 많이 남겨줘야 합니다. 부조장, 서경량, 주직속 관련 부문 및 도나시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34번째 전국 장례인 돕기의 날에 즈음해 전주특수교육사업초진회의가 어제 연변 제1일 특수교육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회의 앞서 부조장 정권이 연변주 특수교육자원 중심 현판을 제막하고 연변 제1일 특수교육학교 책임자가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연변 제1일 특수교육학교의 기능실을 참관하고 연변주 제1회 특수학교 학생 서화, 수공예 작품전을 관람했습니다. 회의에서 주교육국은 전주특수교육 사업 정황을 회보하고 조민정국, 조재정국, 조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조위생건강위원회, 조장애인연합회에서 각기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정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은 전민교육의 일부분이고 교육의 공평, 공정구현과 고품질 교육체계 건설에 중요한 내용이며 사회문명과 진보를 가늠하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전주 각 관련 부문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심 및 특수교육을 다그쳐 발전시키려는 결심을 깊이 터득하고 특수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을 교육 공평을 추진하고 교육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으며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고향하는 중요한 조치로 간주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고 조화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특수교육의 보편 혜택성 발전을 강화하는 것을 새로운 방향과 새 사명으로 간주하고 특수교육 발전 향상 계획을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 전주 특수교육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특수교육 학교 운영질을 향상시켜 2025년까지 고품질 특수교육 체계가 초보적으로 구축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전주 각종 교육의 양질,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거가는데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왕숙청은 연길시 북산가도 단형 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입니다. 사회구역 당위석이를 맡은 23년대, 그는 평범한 변강민족지역 사회구역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민족단결진보 모범사회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고 함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해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사업하고 즐기는 융합식 행복 사회구역을 구축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형 사회구역은 우리소 제1을 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입니다. 금방 승격 해저를 거친 당군중 봉사중심대청 한쪽에 왕숙청은 당마크 수령처, 홍색 봉사 및 홍색 선전 진지를 설치했습니다. 왕숙청은 또 대청 사무구역의 대리석 탁자를 허물어 주민들과 사회구역 사업댈꾼들의 거리를 더 가깝게 했습니다. 올해 5월 8일은 왕숙청에게 있어서 의미 심장한 날입니다. 2개월간 알심들여 설계를 한 부지 면적이 1,500평방미터인 단형 사회구역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합 중심, 붉은 성류의 집이 현판을 달고 설립된 것입니다. 붉은 성류의 집은 전시관, 멀티미디어 전시구, 서통체험구 등 기능구를 통해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은평 청색의 중요 사상 및 중대한 독창적 논단을 선전 전시하고, 길림성, 연변주와 연결시의 개황 및 지역 특색을 전시하며, 23년 내 단형 사회구역이 꾸준히 민족 단결에 힘써온 로정과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는 바, 단형 사회구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이 로 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전변하는 데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단형 사회구역은 다민족 집거 사회구역으로서 근 8천 명의 사회구역 주민 가운데 소수민족이 62%를 차지합니다. 왕숙청의 인설하에 사회구역은 이웃절, 사회구역 음악회, 취미운동회 등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해 사회구역 여러 민족 대중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며 한솥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쇄도록 인도했는 바,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용합의 플랫폼이 탄탄하게 구축됐습니다. 사회구역 당위의 코기러기로서 왕숙청은 여러 측의 자원을 충분히 통합해 당건설 연맹 체계를 단단히 구축했는 바, 가두 주둔 부대와 경찰, 공동건설 단위 두 가지 새 조직이 기충 칠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사회구역의 독거로인 및 결선 가정 아동이 많은 특성에 비춰 왕숙청은 손으로 로인 돕기 거리, 자택 양로 봉사 등 일련의 양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민들레의 집을 건설했으며 가족 대리 자원 봉사 활동을 펼쳐 주둔 부대 장병이 독거로인 결선 가정 아동과 교련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가족 대리 자원 봉사 대상은 네 가지 백 전국 최우수 자원 봉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왕숙청은 자기의 이름을 건 사업실을 내와 선으로 만여권의 모순과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왕숙청은 선으로 전국 민족 단결 모범 인물, 전국 모범 골목 정리, 중국 본보기, 전국 38불근기수 등 100여 개의 영여를 받았습니다. 왕숙청은 변강 민족 지역의 사회구역 당위 서기와 인대 대표로서 동고동락하고 영역과 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이념을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왕숙청은 변강 민족 공동체 이념을 상공시통, 후천시시판社群 이런 작업 중, 우리 단윙社群 지지 정지 민족团结 전국적인 작업, 전국적인 작업 우리 통과 텅房지, 탈탈지 우리橘지街에 만들어낸시 服무의 일정에 우리 단윙社群의 각자群 소년선봉대 사업위원회사 조최한 2024년도 연변주 신시대 소년선봉대 보도원 직업기능 경련이 어제 연결해 쐈었습니다. 경련은 정치, 리론평가, 소년선봉대 기본 레이 전시, 주제 강련, 소년선봉대 활동과정 설계, 소년선봉대 업무정경 처리 모의 등 5개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번 경련에서 상위 4위권에 드는 우수수학교 소손대 보도원, 우수초중소손대 보도원은 길림성 소년선봉대 사업위원회사 조직하는 2024년도 길림성 우수 소년선봉대 보도원 양성 및 신시대 소년선봉대 보도원 직업기능 경련에 참가해 우리조 소년선봉대 보도원 대호의 청춘의 활력과 량환, 정신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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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연길 녹화미화 문외위민 문외작품 순회 전시활동이 15일 연길시 신흥가도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 현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생동하고 힘있는 서예작품들은 모두를 문외작품의 매력 속에 흠뻑 빠지게 했습니다. 당일 연길시 서예가협회와 연길시 서화원 문외자원봉사자들이 창작한 서예 및 미술작품 100점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예술작품 전시활동은 연길시 당위 선전부와 연길시 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손잡고 개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연길시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수립체험구와 연학중심을 1층 구축하고 민족단결진보 건설성과를 공고 확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5월 말까지 지속되는 이번 활동은 선으로 연길시 6개 가도에서 펼쳐지는데 서화작품 전시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아름다운 연길의 행복화폭을 전시하는 동시에 여러 민족인민이 1심 단계라는 정신통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거중입시와 대학입시를 앞두고 많은 수험생들이 초조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는 광범한 학부모와 사생들이 주목하는 열정 문제입니다. 어떻게 긴장하고 초조한 심리를 극복하고 가장 좋은 심리상태로 시험을 맞이할 것인지 연길시 청소년 심리자문중심 심리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심리학에는 유명한 여키스 도슨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학습 압력과 학습 효과는 거꾸로 된 유곡선을 나타내는 바 적절한 스트레스는 학업 성적이 최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지만 너무 낮거나 높으면 역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동기가 너무 강하거나 급히 성과를 벌여한다면 초조와 긴장 심리가 생겨 기억과 사유 활동에 영향 주면서 학습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는 심리현상은 동기부여가 너무 강해서 초래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심리암시를 주어 거중입시와 대학입시를 하나의 도전기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성적 l 5월 15일 생태환경부는 제1진 기후적응형 도시건설 심화 시검점 명단을 공포했는데 전국 39개 도시, 도는 도시관할구 가운데 우리주가 포함됐습니다. 전국 34번째 에너지 절약 선전주를 맞아 연길시에서는 15일 민족단결로 문명족진, 연길 녹화 미화 생태행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도보 애호가 근 천명이 걷는 방식으로 자연을 가까이 하고 정감을 증진했으며 흐록색 환경보호를 선도하고 건강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